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 뭐 먹냐면 빵우장어 저번에 동네에서 어중 먹으러 갔다가 우연찮게 먹은 거잖아요 다른 장어 다른 느낌의 장어 오늘 한번 보여드리려고 여러분들 영상 찍게 되었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저번주에 친구가 장어를 사줘가지고 거기 갔는데 엄청 유명한 장어집이에요 거기 매니저님이 알아보셔가지고 필요하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달라고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침 하이미 어린이네 섬을 사주려고 갔다가 여기 또 근처네? 그래서 이제 영상을 또 찍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뭐 진짜 돈이 많아서 먹는 게 아니고 아 정말 저희도 촬영 콘텐츠로 너무 집에만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식상해 하시는 거 같아서 좀 밖으로 나가서 촬영하려고 이제 하는 거고요 오늘 가볼 곳은 논현동에 위치한 영동 장어란 곳입니다 영동 장어 나는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 근데 저번주에 갔었다고 그랬잖아 장어를 직접 보여주시더라고 그래서 와 이거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면 대박이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가지고 바로 또 오게 되었습니다 야 영동 우와 영동 장어란 곳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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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새우 아 새우 도파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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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저 구워주시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그렇죠 저번에 나 왔었을 때 구워주셨어 네 우와 우와 아니 우와 분위기 어때? 뭔데? 왜냐하면 오늘 촬영이 있어서 또 어린이날인데 그날 하필이면 폭으로 와서 집에만 있어야 돼서 분위기 내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서연도 그렇고 내가 너무 고마워서 좀 사주고 싶어서 왜 아 너 지금 속마음 이랬지 자기가 먹고 싶어서 왔으면서 약간 이랬지 너 지금 갯벌장어 갯벌장어 사인님의 한 마리 큰거죠 그 그 그때 저번에 보여주셨던 거 보여주시죠 이번에도 와서 예 찍어도 되나요? 진짜요? 아 진짜요? 아요 저번에도 너무 잘 구워주셔가지고 아 근데 독도새우도 있어 자기야 독도새우 딱새우 어머니가 좋아하는 딱새우 근데 여기 언제 왔었어? 나 경기 날 격적이 경기 당일날 낮에 이거 먹었어 어? 근데 여기 오킹님이랑 같이 오셨어 아니 아니 그 당.. 그때 이제 왜 오킹님 얘기가 나왔냐면 오킹님이 나한테 개인 연락으로 헐 오늘 경기 잘하세요 응원 갈게요 이렇게 온 거야 그리고 당일날 응원이 오셨어 그 생각하시는 거 맞아? 오킹? 어 그래서 내가 연락한 것도 있어 오킹님 와 봐봐 연락 왔지 그 홍구님 오늘 파이팅입니다 이래가지고 오셨어 직접 우리 남편이 이런 사람이야 와 완전 신기하다 나 이런 사람이야 오킹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킹님 나중에 한번 합방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오 하이마 장어 이것 때문에 하이마 오늘 온 거야 우리가 우와 이거 용 아니야? 하이마 장어 하이마 장어 아 어떡해 엄청 움직이네 우와 다 젖었어요 장면 턱 힘이 너무 세서 안녕 그리고 이게 저맥 같은 게 나와 하이마 우리가 오늘 이거 먹을 거야 하이마 하이마 어때? 하이마 안 먹어? 초반에서 네 감사합니다 하이마 어때? 이게 장어라는 거야 장어 너무 동기심 파괴할 거 아니야? 맞아 애들은 무슨 소리 우리는 와 크다 와 막 이런데 애들은 이런다고 이사양 그리고 뭐 새우나 뭐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 네 아 그러면 운이 먹을래 아니면 독도새우 먹을래? 독도새우 독도새우 하시는데 독도새우? 여기 뭐 덮밥도 있고 술밥도 있고 와 맞네 어 장어를 시켰으니까 독도새우 이 사람 오늘 고생했다는 의미에서 샛별이랑 독도새우 하나 시키고 네 딱 아니 근데 형부 응? 새우 굳이 안 시켜주셔도 돼요 아니 그래도 옹기 장어술밥 하나랑 공깃밥 하나랑 백합국수 두 개 어때? 좋아요 응 아 왜? 지금 형부가 맨날 나 이렇게 찍어 왜요? 왜요? 가만히 있어봐 아니 그정도 아니야 아니 그정도 아니야 찍어요 뭘 찍지? 아니 그 예 그리고 나는 몰랐는데 하나 알려줄까? 일반 고깃집과 좀 고급 고깃집의 다른 점 차이점 어때요? 일반 고깃집은 여기 선풍구가 위에서 나오는데 좀 고급 고깃집 가면 여기에다가 그냥 빨아들이는 그런 느낌? 아 저 몰랐거든요 근데 이거 나도 유튜브 보고 알았어 고국아 고고 아 와 진짜 이거 맛 음미하면서 잘 먹어야 된다 정리는 다나 버리지? 장어 올려드릴까요? 네네 와 장어 크기 한번 볼게요 우와 와 위 이게 간이요 네 이게 큰 장어에서 나오는 거라서 네 3인이상 장어를 좀 마셔야 한 날이 하나씩gio 아 초볼로 해서 나오거든요 아니 판에 다 안 들어가 수박이 정도예요. 이거는 슬게즈네요. 마찬가지로 장어에 포장하는 건데 이게 소주랑 슬게즈로 만드는 서비스로 드려요. 색깔로 보기에 새우가 제일 잘 보이거든요. 새우로 준비해주세요. 장어 슬게가 어디에 좋은 건가요, 혹시? 슬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테미나는 당연히 좋고 장어 액기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비타민 승포에서 필름 이용해도 좋아요. 이게 간. 그러면 슬게즈로 그냥 생으로 먹을게요. 저 오늘 운전하고 와가지고 새장만 남겨드릴게요. 네네. 새장만 남겨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다르지? 너무 고소하다. 짱이야? 네. 어때? 최고야? 이 남편 어때? 내 거 먼저 물 좀 따라주라. 저 물에다 슬게즈로 먹게. 술을 못 먹으니까. 다 타는 거구나 하나에. 네. 여기 살짝 드리면 될까요? 네네. 하나. 이거 효과 있는 거 맞죠? 우와. 우와. 싶어서 나 시달라고. 네. 네. 이거야 언니? 어. 어서 갑니다. 우와. 우와 너무 달라. 와. 열태까지 먹던 새우랑 진짜 차원이 다르군요? 저 물건 진짜. 식감이 완전 흑뚝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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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향도 달라 비싼 건 입에 들어가면 다 녹아 먹어봐 물 한 잔 먹어볼게 슬기질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장어 와 근데 장어가 진짜 너무 커가지고 요즘 잘라먹어야 해 그래 와 근데 장어 진짜 진짜 갯벌 장어가 나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그냥 머리 튀김 서비스로 우와 아 이거 영어리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새우 튀김도 서비스로 주셨어요 근데 이거 그거 아니야? 독도새우 그 머리 튀김 아니야? 맞는 것 같아 와 소리 봐 와 왜? 아니 원래 새우 머리가 딱딱하잖아 하나도 안 딱딱해 진짜로 먹어봐 그렇지 오우 뭐 떼우지? 우와 새우특이야 나 이런 머리 튀김 처음 먹어봐 나도 여러분들 일해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응? 월상하네 맞아 와 장어들도 기가 막히고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진짜 근데 하나도 장어 잘 먹는다 하나도 맛있지? 우리 애들 먹을 줄 아네 많이 먹어 아 인마 아빠가 더 많은 걸 경험시켜 줄게 진짜 응 마늘 싹 올려가지고 여기다가 생강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백김차를 싹 올려서 먹어버리면 먹어버리면 응 응 진짜 아시는 겁니다 응 응 응 응 자기야 왜 이렇게 흰해 먹어봐 여라라 와 이 영롱한 자태 봐봐 진짜 와 진짜 무거 이거 여기가 여기가 좀 테라 응 음 음 음 음 잘 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새우에다가 벌집 삼겹살 같은 거 칼질해놓잖아 이런 것 처럼 약간 다져진 느낌 응 맞아 새우 우생이 같아 응 맞아 뚱뚱한 자태 분은 안 오셨나요? 아 유다영 그 말도 내가 그렇게 해봐요 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어머 사갈래요 빨리 나 특산먹고 싶어 아니 유다영 뚱뚱해요? 뚱뚱 아니고 뚱뚱 아닌가? 글래머래 그치? 글래머인긴 하지 꼬량 보여드릴까요? 이런 꼬량 할머니가 생각났다 내 생각났어 내 생각났어 내 생각났어 맞아 맛있으면 댄스 한 번 쳐주세요 맛있으면 두 손 마주 쫙 들어주세요 네 네 네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진짜 보람식 같은 오늘 우리 이 감정 잊지 말자고 우리가 더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더 힘내자고 이거 먹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안 사줘도 힘들 수 있는데요? 아니요 제 인생은 좀 달라요 제 가치관이에요 이거는 제 가치관은 동기부여를 심어줘야 돼요 동기부여 모든 일에 책임이 따르고 모든 노동에 보상이 따라야 된다 여보 하임이랑 이서연 화장실 갔네? 여기서? 아니 뭘 여기서 아니 무슨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갑시다 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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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임의 인사 제가 오늘 진짜 잘 먹었고요 아 요즘 방송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도 많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네 저희 가족도 자주 여러분들께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이뻐해 주시고 자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해요 더하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임이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을 못 펜天하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